아구! 희로희로! 단독을 농초방 희로!!! 이게 너의 끝인가요? 희로!!! 이게 너의 끝인가요? 희로!!! 하나 둘 셋! 이야! 아악!! 이런 비가 오잖아! 여우 빨리 와! 아유 여보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꼭 가야돼요 아니 제주도에 있는데 어떡해 추석을 지내러 가야지 아유 빨리 와 빨리 아유 제주도까지 못 가겠는데 이러다가 배가 침몰하겠어 어 흔들리려 흔들려 아니 아빠는 배 타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아유 여보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 섬 같은 게 있는데요 여보 어휴 아무래도 오늘 밤에는 못 갈 것 같아 제주도를 어? 이렇게 내린 다음에 내일 아침에 비가 끝이면 가자 그게 낫겠어 아유 그래요 여기 저기 등대도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아유 그러게 어 아유 사람들 빨리 도와달라고 하자 어휴 비가 너무 많이 와 아유 그러니까 빨리 씻고 싶다 어휴 뭐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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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어휴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휴 누구세요 어휴 뭐야 이 사람들은 저는 말이죠 어휴 제수 이송을 하다가 그만 이렇게 폭풍이랑 마주쳐서 아 남은 제수들은 다 침몰해버리고 이 제수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휴 이 제수라도 데려가지 않으면 전 잘리고 말 거예요 아휴 그러면은 여기서 어휴 비가 오셔서 여기서 대피하신 거예요 아휴 그래요 보이는 섬이 여기밖에 없어서 아 저희 가족은 제주도로 추석 여행 출생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아 비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온 거예요 어휴 잠시만요 뭐라고요 추석이라고요 어휴 네 어휴 설날 아니에요 지금 설날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추석이에요 추석 아이쿠 좀 설날 때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야겠네 안녕히 계세요 자 가세요 아휴 어쨌든 지금 가면 아 할아버지 지금 가면 죽어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아무래도 여기 섬에 등대가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 봅시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니가 범죄자면서 뭐가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런 상황 너무 싫어 음 아휴 어쨌든 경찰 아저씨 그리고 아저씨 도와 달라고 해 봐요 아 누구 없어요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살고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어 여기 집이 있네요 어 그러게요 저기요 어휴 너무 조용한데 야 문 열어 당장 안나오면 너희 금품을 다 훔쳐가겠어 아니 이 습관이야 습관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여기는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 굿노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저씨 다른 사람은 없어요? 아 저희가 비가 넘어와서 아 여기서 한번 도움을 청해야 될 것 같은데 호호호호 정말 상황이 딱하시군요 일단 들어오시죠 아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성우야 꽤 조용해 한 분자 사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호호호호 이 섬에 아무도 없다고요? 이 섬에 아무도 없다고요? 호호호 이 섬엔 저 혼자만 살고 있습니다 호호호 그러면은 저 아저씨를 제외하면 무인도인 거잖아 여보 아유 그러게 무인도인가봐 아 아저씨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가 끓실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호호호 그러면 위에 쉴 공간이 있으니 거기서 쉬도록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모두 올라가죠 아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아이고 같은 처지네요 여러분들 아 야 내가 혼자 산다는데 왜 이렇게 침대가 많아 아 그러게요 많이 여기서 여행객들이 오시나보다 음 몸이 커서 그런 것 수도 있구요 아 그래요 일단은 우리 비가 끄칠 때까지 주무시던지 쉽시다 네 아 좋아요 아 나 좀 자겠소 으응 아 여보 우리도 자자 아유 너무 힘들었어 아휴 그래요 아유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아유 배가 너무 흔들려서 배몰미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좀 쉬어야지 응 아이고 아 배가 살짝살짝 아픈거 같은데 아이 화장실이 어딨는지 물어봐야겠다 어디 가실거야? 아저씨? 아저씨? 응? 호호호호호호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나는 소리 같은데? 아니 뭐야? 호호호호호 시야통로 같은게 있잖아? 아저씨? 음 이번에 이 설은 정말 맛있었구만 이번에 식량이 일곱마리나 들어왔으니까 아주 맛있게 베어서 물어주겠어 음 인간공인은 좋다니까 응? 호호호호호 출발 살인자였잖아 아 요리야 일어나 아저씨 일어나세요 여보 빨리 일어나 경차다씨 아 경차다씨 총 있어요 총 총이요 총 아이좋아 바다에서 빠트려버렸는데 아이 이럴수가 아니 저기 여기 구인도에 사는 사람이 제가 사랑고기를 먹는거 봤어요 살인자였다구요 뭐? 살인자라고? 너무 무서워 너도 살인자잖아 나 살인자가 제일 무서워 조용히 하세요 몰래 몰래 나가야 돼요 비가 그쳤으니까 배를 타고 도망갑시다 저 생각이에요 살인자라니 아니 내가 봤어 씨앗실에서 씨앗실에서 사람을 먹는 걸 봤다구요 빨가요 빨가요 이거 으시시한 곳이었구만 문이 닫혀있어 문이 닫혀있어요 이럴 수가 분명 열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보 아무래도 안되겠어 내가 한번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볼게 뒤를 봐요 여보 빨리 전화해봐 빨리 두두두두두두두 어 여보세요 아 여기 미친사람 있는데 She 좀 빨면을 빨라 좀 보내 주세요 이 문을 열어주든 네? 뭐라고요? 여겨 어떡해 왜? 여기는 아침에만 문을 연대 아니 뭐라고? 여기서 저거 토마호카 아니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가 에저씨 쟤诉 왜그러세요 저는 인육고기를 좋아합니다 어! 얼굴이 편하게 피어냈어! 어! 도망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살인자가 있는 무인도였잖아 그래서 도망가야겠어 아침까지 요기터 버티면은 배가 온다고 했으니까 잠깐만 이 소리는? 어! 경찰 아저씨! 아저씨! 어딨어요 아저씨? 뒤에 있잖아 뒤에 어이구나 저는 이 섬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바로 이 방패를 얻었기 때문이죠 정말 야비하고만 경찰 하나가 남아요 경찰 아저씨! 어! 경찰 아저씨니까 저희를 지켜야죠 이 총이 없는데! 어! 나도 지금 민간! 어! 거기 뒤에! 조작석이 있어요 일단 이거 받아요 하나 왔어! 왔어! 잠깐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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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주세요! 주세요! 여기! 여기! 오오! 네네 저기 아저씨가 쫓아온다! 온다 온다! 빨리 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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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뭔 소리야! 으흐! 어! 으흑! 으흑! 어! 으흑! 아! 으흑! 오우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Haaao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Who oo? 어어 으으우 WordPress 사랑고기종말 사랑고기가 먹고 싶긴 하나보나 으으어욵 오늘의 조합은 끊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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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지말라 아저씨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잃어지말라 잃어지말라이오아아아아아아 내가 애들의 위치를 알려줄게 애들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말 안하지 않아도 알아 사랑은 고기가 아주 달콤하구만 으아이 깜짝이야 살려줘 으아이 깜짝이야 자아 어디에 숨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엔더진주가 있다고 불사해 토텔까지 했다고 우린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경찰이 거 보고 필요 없어 내 목숨이 최고야 절대 죽지 않겠군 우린 아우 ㅋㅋㅋ 살인자씨? 흠?! 지금 녀석들은 숨어있습니다 기분이 좋군요 자 지금 남은 사람은 5명 아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건가? 이럴때일수록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봐야된다 이 말씀 1명 찾았다 어허허 봤어 큰일났다 큰일났어 어허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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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야 등대에 있어 등대에 있어 들킨거 아니겠지? 내가 방금 봤다고 들켰을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 자식 멍청한 녀석 지나가고 있는거야 이 자식 못오지 못오지 어 뭐야 뭐야 안생겼나 오 저 뭐야 보인다 보인다 야 이 수건 근데 방패 이거 두개다 같이 막을 수 있나? 아 두개다 막을 수 있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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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씨 10분 뒤면 아침이 옵니다 숨을때가 많구만 조아 도망쳐 잘 도망가잖아 엉 으하하핳 으오오오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오오오오 아악 으핳 tänu dul 아들! 아들의 죄 없어! 아하! 빨리 나의 일용한 량치기 되어라! 아들 여기요 판단은 일용지로! 아하하하하하 수기의 폭탄지요 스멜 오우 탭 this 요기에 숨어있다니 아하하하하하하하 11분 남았습니다 탈임마 먹이를 주마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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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 진주로 살아남았습니다 어 굉장히 급한 발놀림을 하고 있는 아저씨 центр 진짜 아저씨가 좀 빠른데 호호호 호호오 어 która 이게 한 장을 중인 하하하 핳핰핳핰핰 핽핰핰핰cro 어 지둘때 잡히죠 이제? 일 음? 레헤! 오! 오! 으하핳핳핳핳핳핳핳!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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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아하하핰 자 10분 남았습니다 지금 남은 사람은 요루루랑 김미야, 아이 진흙대에 이게 근데 경찰이 죽을 수 없지 쥐닛 나무에 숨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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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 숨어 나무 나무 저기 빛나는 나무이 보여 저기 저기 위로 올라가 여기 여기 계단은 여깄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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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으라고 어딘지 모른다고 여기 해뿌리는데 여기 동굴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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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여기 횟뿌리있는 동굴 들어가 들어가 들켰잖아 들켰잖아 들어가 지금이야 들어가 아 들켰잖아 들켜버렸어 난 죽을거야 나 이제 끝이라고 그렇다면 물 밖으로 나가겠어 여기까지 올 수 있을거 같애 못 온다구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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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등에도 방패가 있다 산방패야 등에도 방패가 있다고? 내려보시지 엔든지 써서 올라가 그냥 없어 맨날 생쇠가 우오오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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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뽈살이 좋더라 어떻게 올라가 초록초록한게 아주 뿔살이 아주 맛있겠구먼 진주 올라가서 올라가서 동굴로 가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홀사 딜딜딜딜딜 요루루의 위치를 알려주지? 좋은 생각이야 저기 나무계단으로 올라와 저기 막혀있으니까 일로 없애 내가 요루루의 위치를 정확히 동료를 팔았어 그 어린놈을 잡았어 인형을 먹으라고 나보다 맛있을거 아니야 난 다 늙어서 맛이 없어 날 따라오라지 문 열어 여기도 문이 있네 오 문이 있었네 아핳 아핳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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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남았습니다 엔더 진주 엔더 진주 엔더 진주 자 요루루의 위치를 볼까요? 아 오면 뛰겠다는건가?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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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하핳 하하핳 저리가 시원한 이게 너의 끝인가? 이제 진흙대 하나 남았습니다 그 꼬마에 맞춰 죽어버렸구만 이제 남은건 나 하나야 임무시무시한 사 Material 아니 내가 나가면 소설책을 써서 펜스셀러를 만들어야겠어 큰اس으로 ㅋ 앟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나무로 가 나무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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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뭐야? 어! 여기서 장소가 있었어 문은 언제 열리는거야 돈? 4분 남았습니다 여기 잉여맨이 있다는건 이 근처에 있다는 얘기고만 없다 없군 아저씨 잘 찾아봐 내가 볼 땐 4분 뒤에 나가는거를 노리는건 어떻습니까? 산유자님 좋은 생각이야 그쵸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 찾았다 바보녀석 왜 나온거야 야! 저 차 오고있잖아! 뭐야 오고있단 말이야 괴물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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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남았으니깐 어디 숨어있어 그냥 어허허허허허허 어부시집! 어부시집!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헉 으아허 twitter failure odar 못 맞추지롱 땅 땅 크흐흐흐 크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떻게 할셈이지? 아씨.. 젠장 여기 있으면 재미없잖아 아냐 아냐 괜찮아 2분 남았어 2분 2분 남았다고 2분 할수있어 할수있어 못해! 못해! 너 못해! 오! 올라오는게 있었네! 마산침내... 마산침내... 사이에 도템을 가지고 있구나! 문 열어! 그냥 문 열어! 문 열어어 ! 문 열라고! 오지마! 오지마! 사람이 왔어! 뒤에 사람이 왔어! 이제! 지금이야! 빨리 타세요! 가자! 가자! 갑시다! 걱정 마주셔서 당신은 신안으로 갈 것입니다! 빨리 죽어! 죽은다고! 왔다! 왔다! 탈철이야 탈철의 탕구 나 이제 베스트 벨러 착하야 하하하하 네 아저씨 도망갔어 대상이 제일 맛있는 녀석이었는데 아쉽다 하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살인자 무린도섭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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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